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부산에서 문재인 지주일이 완전히 떡락했다고 합니다. 요즘 떡락, 떡됐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떡락, 완전히 떨어졌다는 건데 부산에서 민심이 문재인에게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부산 내년 선거 아주 기대되는데요. 수도권 선거도 굉장히 지금 문재인 지주일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부산은 완전히 문재인을 떠나버렸다고 하니까요. 부산은 문재인의 고향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믿을 수는 없지만 추세만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문재인의 지주일이 날아가고 있다. 떠나가고 있다. 민심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울경이라 하죠. 흔히 PK 지역은 과거에 한국당, 그러니까 우파 세력이 좀 우세한 지역으로 항상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이었죠. 총선 당시에 여러 지역구가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그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했었고요. 또 작년이었죠. 6.13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찬패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수준으로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부산시의회가 총 47석으로 의석이 분포가 되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그중 무려 41석을 가져가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났습니다. 정말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뼈가 뼈아픈 정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그 민심이 이미 되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그 조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면서 얘기할까요?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경남쪽 지역 방송사인 KNN에서 의뢰한 조사인데요. 총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8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802명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부울경 비중이 한 150에서 많아봐야 한 2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금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뢰도를 좀 높였다라고 했은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총 5가지에 물었습니다. 문재인 국정수행 만족도,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업무 수행평가, 그리고 부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뭔가, 그리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정당 지지도, 이렇게 총 5가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국정수행 만족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보시면 긍정평가가 불과 39.2%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부정평가가 56.7%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17.5%의 오차범위 바뀌고요. 세부적으로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긍정평가가 앞섭니다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이고 특히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인 수준으로 부정이 우세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업무 수행평가를 또 물어봤는데요. 오거돈 시장이 또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긍정이 30.6%밖에 안 되고요. 부정이 무려 54.1% 이 역시 오차범위 바뀝니다. 무려 23.5%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연령대별로 봤는데요. 보면 거의 다 부정이 우세합니다. 사실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또 작년에 논란이 된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보시면 어느 회식자리였습니다. 어느 직원들 회식자리였는데 보면 부산시장 옆쪽으로만 여직원들이 쫙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여자들을 끼고 이렇게 희식을 한 상황이고 심지어 본인의 건너편도 여자예요. 여자입니까? 네 건너편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세 옷은 남자인데 유독 자기 근처에만 딱 여성을 껴가지고 해가지고 논란 또 불렀었거든요. 이건 뭐 시장의 권세를 왕처럼 누리고 있군요. 이 여성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좋은 모습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불경 지역에 대한 민심이 아주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이것은 2019년 4월 시도지사 직무 수행 지지도입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에는 총 17개의 광역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요. 제주도까지. 그런데 보면 이게 하위권인데요. 14, 15, 16, 17인데 불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오거돈 시장이 14위. 김경수 지사가 15위. 허태정 이분도 민주당 소속인데 여기분은 16위. 그리고 송초로 울산시장 17위입니다. 완전히 뭐 송초로 이 시장은 뭐 그냥 탄핵감이네요. 왜냐하면 이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지금 지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최근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사실 또 이 조사가요. 매달마다 안 돼요. 이들은 지금 매달 할 때마다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K지역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 모두가 지금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일자리 압보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민 주거환경 개선. 왜냐하면 또 부산이 워낙에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서요. 이것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 집권 세력들이 하는 걸 보면 가독도 신공항이다 뭐다 하면서 또 총선을 대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형 개발 사업 추지에 대해서는 불과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민심은 일자리 확보. 그렇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정작 하는 걸 보면 공항 지어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하니까 민심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광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특별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말이죠. 아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제가 직접 가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 확보.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르노삼성. 굉장히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고. 보기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정말 최악이고요. 이것을 반영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료 화면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민주당을 다시 앞섰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항상 한국당이 앞섰던 곳이었는데 2016년 총선 이후에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한동안 한국당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조사에 따르면 불과 격차가 6.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국당이 다시 1위를 수성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조사가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아 이거 봐야지. 그렇습니다. 압도적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보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8.8%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민심은 이미 한국당 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황교안 대표 38, 이낙연 15, 유시민 13.6 두 개 합치면은 이제 28에서 29.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심상정 합치면은 황교안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파란색 민주당 걸 다 합치면 근데 이게 합치면 달아나는 표들이 생겨요. 심상정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탈표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걸 보면은 지금 한 45 정도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여권 지지층은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2.8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안철수는 폭망했으니까 안철수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노내죠. 네.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전체적으로 5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계산하면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5월 7일 날 민생투쟁 대장정을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을 부산에서 했거든요. 이 자갈치 시장에서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 기자회견 당시에 또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면서 격려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이거 애국의 마음에 나온 거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지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이 또 있는데요. 당시에 어쨌든 이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눈물을 짓는 그런 장면이 또 있어서 화제가 됐었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짠했어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100일 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전당대회 당시만 해도 황교안 대표가 너무 고고한 이미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 야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았었는데 지금 막상 그 행보가 남다릅니다. 또 저희 자료를 보시면 문 대통령이 어제 그 회의에서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 라고 하면서 강요상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당을 또 까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아주 유쾌하게 맞받아 쳐줬어요. 대통령이 경제 민생을 챙길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갈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가 발언이 정말 주옥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임팩트 있어요. 과거 발언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또 진짜 독재자 후에 김정은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니까 북한 수석 대변인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라고 또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쨌든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시다. 처음엔 연설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일치월장하신다라는 의견만큼 그리고 또 옆에서 수행하는 그런 당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소탈한 면도 많다. 최근에 이번에 민생투쟁 대장전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과정에서 보통 숙박을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곳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느 날은 갔는데 거의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럼 다른 곳에서 샤워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안 쉰다고 큰일 안 난다. 그냥 여기서 자겠습니다 하고 그냥 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 직원이 꽤 소탈한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직원들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몰랐으니까요. 저는 몰랐으니까 뭔가 조금 까다롭고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면이 생각보다 없다. 그리고 먹는 것도 별로 가리지 않고 해서 지금 이 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은 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쭉 확산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정말 이 불경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조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당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자꾸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우파를 가장한 분탕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에서 내년 총선 이기고 대선을 이겨야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니까 지금 대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대선 경선이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유롭게 경선을 통해서 또 후보를 뽑게 됩니다. 굳이 지금부터 내년 총선도 있는데 깎아내리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파라고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송 보시게 되면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은 뭉쳐야 되겠습니다. 지지율 올라가는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화이팅! 신혜연수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Analytics